찬미 예수님, 오늘은 교황주일이죠.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양냄새 나는 목자로서 많은 예수님처럼 사시는 교황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황님의 말씀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황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번 여러분들은 복음 내용을 미리 읽어보시면 그 복음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를 살아가도록 이 미사 때 축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복음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와 제자들을 반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제자 중에서 야구부와 요한은 불살라버리겠다고 또 보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따를게요. 세 사람에게 나타내요. 따를게요. 따를게요. 하지만 그들도 거부합니다. 장사 지내게 해 주세요.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예수의 길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다 자기가 할 일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항을 저항으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항을 저항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깊이 있어요. 본인도 몰라 그걸. 주님 말씀은 저항을 저항으로 대하지 말라 하는 거죠. 불로 불살라버릴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옛날에는 신문님들이 교우들을 많이 꾸짖었어요. 혹시 불살라버리려고 그랬나? 우리도 오늘 공격과 저항 속에서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고통은 무저항으로 이길 수 있고요. 외적인 고통은 정의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개념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그런 말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걸까요? 원전히 야구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미션도 모르고요. 예수님의 사도직도 몰라요. 그리고 그저 인간적인 그런 저항에 의해서 불살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야 원수지가니까 그렇다 쳐도 아주 옆에서 바짝 붙어 살고 있는 야구보와 요한은 왜 그렇게 불살라버릴까? 자기 시작에는 못 들어오겠는데 그걸 불살라질 일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왜 그럴까? 그 심리는 뭘까? 불안해서 그럴까요? 공포스러워서 그럴까요? 아니, 제임스와 요한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혹시 저항을 할 때 그 저항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반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은요. 어떤 목적이 없이 자기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핍뿐만 아니라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공포를 느낀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근차근히 차근하게 더 정확하게 해요. 여러분 귀신 나온다고 봐봐. 정신 마차 차리지. 집중력이 있어. 그런데 이것은 집중력도 아니고 그냥 불살라버리려고 그래.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 그럼 불안은 왜 생길까요? 성격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신장이 안 좋아. 신장. 그리고 간장이 안 좋아. 간이. 그러니까 몸 건강, 간이 약한 사람들이 좀 그래요. 불안한 사람은 신장이 약해. 코로나 2년 반 동안 우리가 집단 신장증에 걸려가지고 웬만하면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들 심호흡하시고 신장관리, 간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야곱아와 요한이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지 호숫가에 살아서 그런지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예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보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들 저 사람을 내가 보복해야겠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결핍과 열등감 그런 데서 오는 건데 여러분들 이 결핍과 열등감은요. 참 여러분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종류가 있는데 정말로 외적인 자만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단체 중에서도요. 집단적 우월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단체는 특별해 특별하다는 그 생각이 늘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외적인 결핍 외적인 면의 자만이고 교만이고 또 나는 여러분 이상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사회주의거든요. 공산주의거든요.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 어떻게 동등해? 나는 키가 이모냐고 저 사람은 저 큰데 그것도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또 여러분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자만 중에 또 자만은 뭐냐면 정반대 우월의 정반대 나는 너무 저렴해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이것도 교만 중에 호만이야 그 속에는 그 약하고 저렴하다는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들 세 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저를 포함해서 팁을 드릴게요. 차이를 생생하게 발견하고 차이를 살아갈 때 차별은 사라집니다. 교만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틀린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와 또 많이 안 가진 자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차이를 생생하게 못 보기 때문에 차별하고 우월하다고 하든지 동동하다 그런지 저열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속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 속에는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다른 마을로 가는 게 중요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어요. 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가겠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어디 가든지 가겠대. 생각이 너무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느님의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나도 갈게요. 즉흥적으로 갈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당 또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우리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이분들 성실하게 몇 개월 동안 교리받고 나누고 미사에 나오셨어요. 이분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치 이미 따르했던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가끔씩 해야 돼요. 매일 하면 힘드니까 가끔씩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곳에 왜 와서 사는지 성당은 왜 다니는지 내가 이 봉사는 왜 하는지 가끔은 질문을 던져야 그게 교만하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힘에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주님 당신을 따르긴 하겠는데 아버지 장사 좀 진행해 주세요. 아 예수님이 장사 못 지내겠나요? 오늘 제1독서에서도 엘리아가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냐? 오늘 제1독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오게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뭐라고 했어? 다 따라와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는데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현명한 사람은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알아차렸을 때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감정을 바꾸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난 죽어도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이 굉장히 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성당에서 봉사하는데 그게 크게 뭐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숙하고 정말 어른스러운 어른이라는 게 아니라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표현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겁니다. 다만 매일 자주 바꾸면 안 돼. 자주 바꾸지 말아 소리예요. 한 번 갔다 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느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보돌라인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바람잡았다가 그 다음에 나 안 가 이러네. 이런 분들이 아주 보돌라인이라 그런 점에서 신뢰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유익치 않은 것들은 걱정은 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 보이던 것이 보인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예비자 교리하면서 면담하면서 기쁨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예비자로서 세례받을 분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고통을 가졌어요. 가족관계로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기쁨을 눈이 떠졌어요. 더 그 전에 없던 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나를 멈추게 했다면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더욱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더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는 것 영적인 감각이 더 발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려는 신선함이 바로 주님을 다룬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길과 예수의 길은 바로 나의 길인데 그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지혜롭게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지혜는 어떤 걸까요?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식은 자꾸 나를 위해 쌓기만 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뭡니까? 쌓은 것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 지혜예요. 반대예요. 반대. 사람들은 지식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를 존경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혜를 연마하는 겁니다. 지혜는 비움이요. 그 비움은 자비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셨고 또 자비로운 분이셨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인데 지혜롭다. 이런 말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인데 지식은 공부는 잘해. 이런 말 들어봤죠. 패스하고 뭐 따고 다 땄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기적인데 지식은 많아. 이기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타인한테 관심이 없다 소리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당 안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요즘 말로 소시오패시다 나르세스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픈 거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관심을 두는 거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르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든 율법은 한 개명으로 요약됩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개명 하나다. 그러니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오늘 복음과 관계된 저항이죠. 보복이죠. 저항과 보복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데서 오는 거예요. 큰 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전쟁도 사소한 데서 와요. 복잡하지만 가정부라도 사실 사소한 데서 오는 겁니다. 감정 추스리기에서 우리 감정을 잘 들여다볼 수 있다면 마음 공부가 필요한데 그 마음 공부는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날 때 내 감정은 치유되고 가정은 평화를 공동체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우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오늘 바오로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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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